안녕하세요. 데일리블록미디어의 크리포엑스입니다. 그럼 7월 6일 데일리블록미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한 팟캐스트에서 이더리움 POS과 샤딩 개발기관에 과소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테린은 팟캐스트에서 이더리움을 기존과 어떻게 다르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스 가격 및 여러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요. POS와 샤딩 등이 부테린이 언급한 변화들입니다. 그는 POS에 대해 우리는 2015년에 시작하지 않았던 많은 것을 끝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로드맵을 다르게 설계하고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업했을 것이라며 나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후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개발팀은 이더리움 1.0 출시 5주년에 맞춰 오는 23일 이더리움 2.0을 내놓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더리움 2.0은 지난 1월 출시 예정이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부테린은 타 방송에서 이더리움의 점진적인 거래 규모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대 결제기업 비자가 최근 블록체인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설명란을 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아키텍처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찾고 있는데요. 비자가 밝힌 이상적인 인재상은 비트코인, 리플, R3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이는 지난해 연구개발 사항을 구체화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는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비자는 페이스북 주도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협회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규제 당국의 리브라 심사 수위가 높아지면서 협회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비자뿐 아니라 결제와 관련한 기업들이 리브라 협회에서 대거 탈퇴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자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비자는 2019년 디지털 화폐 특허 출원을 직접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알프렛 켈리, 비자 CEO는 우리는 여전히 리브라에 관심이 많다. 계속 리브라 측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리브라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리브라 협회 제압류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CBDC 실증 사업과 시범 운영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민간기업 간의 디지털 결제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원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일본은행의 조치를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발빠른 CBDC 연구 및 시범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2016년부터 유럽중앙은행과 손잡고 프로젝트 스텔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CBDC 및 분산운전 기술 기반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스텔라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지며 지난 2월 4단계 보고서 분산 원장 환경에서의 기밀성과 감사 기능의 균형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데일리블록 미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블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